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박석중 파트장님 팀장님, 박석중 사단의 1호분이 나오셨습니다. 박석중 사단의 선봉장, 저희 신앙금융투자 함형규 책임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박석중 팀장님이 아주 정말 자랑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중 회원님께서 평소에 팀원분들 자랑을 워낙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가 구독자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고 오늘 나주한테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 준비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금 글로벌팀에서 재생에너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그린에너지 관련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어요. 이게 과연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에 대한 내용을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요. 일단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화석연료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의존도를 유럽에서 낮추겠다라는 식의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 전망치도 좀 상향이 되고 있고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도 상향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이슈가 너무 껴있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러시아 사태가 진정이 되면 지생에너지 주가는 계속 갈 수 있을까? 일단 의문점이 좀 있을 것 같고. 말씀 중에 참 죄송하지만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좀 해주시면 마이크를 가까이 당기시면 이 판을 당기셔도 됩니다. 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상황인데 결국에는 기업들은 실적을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좀 섹터별로 차별화되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그렇게 봤었을 때 과연 어떤 섹터가 더 이익 성장에 나올지를 주목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단적인 예로 사실 전기차도 정책 이슈로 시작됐던 모멘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정책보다는 사실 실적을 더 많이 보죠. 테슬라라는 대형 주식이 이익을 벌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고 그런데 좀 재생에너지 쪽에서는 안타까우면 그런 주도주는 있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큰 기업은 없고 대신 이 안에서도 지금 구조적으로 좀 성장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어서 그 섹터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변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도주가 만약에 없다는 거는 아직은 뭔가 좀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 뭐 이렇게 봐도 되나요? 혹시? 아니요. 그 주도주가 없다는 말씀이 이 섹터 내에서 당연히 주도주가 있고 성장을 제일 이끌고 가는 기업은 있는데 우리 모두가 테슬라를 알고 있듯이 재생에너지 기업들 세부적으로 주도되는 그 기업을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표되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좀 빠르게 큰 흐름부터 말씀을 드리고 세부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정부들이 2020년부터 그린에너지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를 배출하는 걸 없애겠다라는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사실 지금까지 발표된 정부 목표가 되게 공격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표 보시는 것처럼 정책 목표가 반영되더라도 탄소 중립을 이루기가 힘든다. 지금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캐파를 더 많이 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표가 그 캐파에 대한 전망치고요. 지금 태양광하고 풍력의 캐파를 합산하면 한 1.5테라와트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목표가 반영됐었을 때는 2030년에 5테라와트로 늘어납니다. 이것만 해도 많이 늘죠. 새벽가량 느는데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기회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2030년에 이게 8테라와트까지 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목표보다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큰 그림이고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수혜가 지금 확실히 유럽에서 보이고 있죠.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안 쓰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요 전망치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상연 조정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가 올해 한 30기가 깔릴 것으로 원래 전망기관들이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이런 발표가 있은 직후에는 이게 30기가가 아니라 45기가로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전망치만 하더라도 50% 벌써 상연 조정이 일어난 거고 유럽 풍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9기가에서 21기가로 지금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이쪽 섹터에 대한 이익 모멘텀은 더 확실히 좋아지고 있다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기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태양광 같은 경우가 수요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풍력이랑 비교했었을 때 올라가는 폭 자체가 굉장히 크고 태양광은 올해도 20%대의 평균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태양광 쪽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고 풍력 같은 경우는 이게 설치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사이트 하나 짓는 데만 해도 한 2, 3년이 걸리다 보니까 그랬었을 때 지금 단기적으로 보면 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 모멘텀이 좀 더 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만약에 태양광과 풍력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태양광이 진행이 되다 보면 한 곳에 쏠릴 수가 있나요?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훨씬 좋다더라. 예를 들면 지금은 여러 분야가 같이 발전하고 있겠지만 풍력보다는 태양광이 좀 좋다.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 모든 투자금이 좀 많이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지리적으로 발전에 더 특화된 발전원이 있다 보니까 태양광이 지금 더 좋더라고 태양광 발전을 더 많이 깔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 각절한 믹스를 찾아가는 거고 그러면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아무래도 성장성이 더 높은 쪽에 투자 자금이 더 몰려가게 되죠. 그래서 주식 차트를 좀 보시면 왼쪽에 있는 차트가 대표적인 ETF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그 파란색 선이 모두가 그래도 좀 친숙한 아이클린의 주가 차트고요. 그런데 그 아이클린의 흐름보다 위에 있는 회색 선인 태양광의 흐름이 더 가파르죠. 태양광이 아무래도 성장이 더 많이 나오고 이익 성장폭이 더 크다 보니까 이쪽이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몰리고 주식 변동성도 더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2020년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2020년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때 정책적인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었고 작년 한 해 동안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동안은 좀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보고 있냐면 정책 기대감이 반영됐던 게 실질적으로 기업 이익에 그렇게 연동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실적도 같이 늘어나야지 이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기업 이익이 늘어나지 않았던 구간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에서 회색 선이 좀 단적인 예인 것 같아요. 풍력에 대한 EPS 추정치입니다. 12month forward EPS고 2021년을 보시면 계속해서 횡보했어요. 게다가 최근 작년 말부터는 더 EPS가 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태양광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금씩 계속 오르긴 했지만 이런 주가를 정당화시킬 만큼의 그런 이익 성장은 나오지 않았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좀 구조적으로 개선이 일어나면서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이익 개선이 더 빠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럼 여기까지 말씀에 결국은 재생에너지라는 트렌드가 굉장히 중요한 메가 트렌드인데 그중에 현재로 봤을 땐 태양광이 투자 미리도 약간 돋보인다 정도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네.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단기적으로 이익 성장이 어떤 부분에서 더 크게 나타날 거고 그 부분에서는 태양광이고 그쪽에 대해서 주식 업사이드가 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태양광 쪽에서 왜 이익 업사이드가 더 나올지 좀 세부적으로 더 짚고 넘어갈게요. 어느 섹터와 똑같이 작년 한 해 동안은 원가 이슈가 계속 됐었고요. 그래서 태양광에서 밸류체인을 보더라도 가장 앞단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이거는 지수화 시켜놓은 건데 2020년에 폴리실리콘이 킬로그램당 한 6달러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35달러 수준까지 올랐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다 6배가 올랐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태양광 회사들에 대한 이익은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고 그러다 보니 EPS 그로스가 안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원가 개선이 일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게 폴리실리콘 캐파 전망치예요. 지금 글로벌 태양광 수요가 180에서 200기가 초반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폴리실리콘 캐파가 지금 거의 한 250기가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게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중국에서 공급 차지 이슈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폴리실리콘 캐파가 모여 있는 중국의 신장 지역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거론을 해왔었고 그래서 이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거고 근데 이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중국 업체들이 증설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증설된 물량들이 올해 2분기부터 계속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내년도 보시면 폴리실리콘 캐파가 한 500기가로 늘어나게 돼요. 내년에 태양광 전체적인 글로벌 수요가 한 250기가 정도로 잡으면 폴리실리콘은 다시 좀 공급 과인 사태로 넘어갈 것이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격 하락이 기대가 되는데 올해 2분기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원가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런 매출액적인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로 늘어날 거냐 그럼 과연 이 원가 올랐던 거를 반영을 좀 더 시킬 거냐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표를 좀 봐주시면 유럽의 전력 가격을 가져왔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표가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가 건설이 됐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전력을 사가는 기업하고 얼마의 가격을 체결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전력 가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는데 작년의 흐름을 보시는 것처럼 전력 가격이 반영을 못했었어요.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만 이 전력 계약 자체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한 번 원재료 가격이 변동한다고 해서 이 장기적인 전력 가격을 마구 바꿀 수는 없거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한전에 전력 가격 못 올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태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화성연료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전력 시장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발전사들도 재생에너지 발전사들도 이제 화성연료 가격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룸이 생겼던 거고 그게 지난해 3분기부터 좀 이뤄지고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컨콜이나 투자 그런 설명회 같은 거를 봤었을 때 3분기 투자 설명회 때부터 기업들의 자신감이 굉장히 보였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조금씩 반영을 하고 있다고 코멘트가 나왔었고 최근에 이뤄졌던 4분기 컨콜을 보면 가격 인상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빠질 거라에 대한 예측은 저만의 예측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빠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가격 인상은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랬을 때 기업들의 실적 개선은 좀 더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적이 좋아진다. 단적인 예로 케네디언솔라의 기업 출영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케네디언솔라요? 네. 이 케네디언솔라는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실제 베란다에 붙어있는 패널 보신 거 있을 거예요. 그 제품 만든다고 보시면 되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이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차트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영업이익률이 한 8%대로 나왔었는데 2021년에는 1%대로 좀 떨어졌었고요. 그래서 기업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고 이제 올해부터는 증설물량도 돌아가고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실질적으로 원재료 가격을 판가에 전가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는 모습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밸류체인에서도 모듈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금 좀 주목을 하셔도 좋다. 매출액이 갑자기 저렇게 또 확 올라가네요? 증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게 작년부터 좀 반영이 되고 있고 올해는 그 증설분들이 온기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방대한 걸 너무 잘 정리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 지금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밸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밸류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저희가 예전에 코로나 전에 태양광 기업들의 밸류를 볼 때 한 20배에서 25배 정도면 적당하지 않느냐 해외 기업들을 봤었을 때 그런 식으로 봤었고 풍력 기업들은 한 30배 정도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풍력 기업들도 터빈 업체들 그런 바람기에 비해 모터 만드는 가장 핵심인 그런 업체들이 한 30배를 받아왔었고 우리나라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핵심 부품이 아니니까 그 당시만 해도 15배를 봤고 이게 20, 30배로 넘어가면 좀 많이 올랐던 거 아닌가 라는 분위기였어요. 과거에는. 근데 코로나 때 밸류가 한 번 다 업사이드 리레이팅이 이뤄졌었고 이제는 다시 많이 좀 그거를 뱉어낸 상황이죠. 그랬었을 때 태양광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PER 기준으로 주요 기업들의 평균 PER 보시면 20배입니다. 이거는 2019년도보다 낮아요. 2018년도로 다시 회계에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고 그런 와중에 기업들의 이익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풍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지금 풍력에서는 아무래도 설치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탄라인 그로스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원가 부담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래서 PER 기준으로 보셨을 때도 올해도 39배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보다도 아직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풍력 전체적인 시장의 외형 성장이 나오는 건 2024년부터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포워드 기준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건 2023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오히려 풍력 산업을 조금 더 좋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물론 내년 상황을 좀 더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래서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익 성장도 나오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석중 파트너님께서 나오셨을 때 태양광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지금 한미연구원님께서 백그라운드 딱 있었네요. 바로 나오셨습니다. 바로 꽂히는데요. 내용 좋고 스토리 좋은데 밸류까지 합리적이다. 이게 설명도 뭔가 저 지금 바로 정리됐어요. 궁금한 걸 그 다음에 바로 말씀하시니까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한 번 이어가시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시간이 되면 또 가져하려고 했던 내용인데 태양광 업체들이 사실 중국에 되게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요. 중국의 점유율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류체인을 봤을 때 90% 이상이 중국에 몰려있거든요. 90%나? 그러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사실은 굉장히 제품을 잘 만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중국의 환경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의 이익이 좀 변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나 다른 글로벌 태양광 제조 업체들을 사면 안 되냐 중국만 봐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 회사들이 요새 ESS 배터리를 통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좀 그 변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전력시장에서 큰 흐름을 바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 원래는 한 1시간 가량을 말을 할 수 있는데 짧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테슬라 얘기를 좀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부에 대해서 요새는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신데 테슬라가 사실은 원래 에너지 기업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이제 제대로 운영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도 원래 했던 말은 테슬라는 에너지 사업부지 전기차 회사로 시작한 게 아니다. 라고 말을 해왔었고요. 2020년 초에 투자 발표에서 딱 일론 머스크가 그 말을 해요. 지금 투자자들이 제일 강하고 있는 게 본인들의 에너지 사업부고 지금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 비중은 한 10%밖에 안 되고 태양광 모듈 ESS 그리고 전력관리 솔루션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에너지 사업부가 전기차 사업부보다 커질 것이고 투자자들은 이쪽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이 에너지 사업부를 가지고 어떻게 전기차 사업부만큼 커질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돼요. 명확한 가이델라인은 주지 않지만 결국에는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 전력거래 솔루션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VPP라는 솔루션입니다. VPP요? 네. 이게 뭐에 약자나요? 이게 Virtual Power Plant라고 해서 가상발전소라는 거고요. 가상발전소? 네. 직접적으로 발전소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각지에 떨어져 있는 배터리에 저장돼 있는 전력들을 원격으로 관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클라우드화 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ESS지만 원격으로 봐서 큰 풀로 묶으면 이게 원자력발전소보다 훨씬 큰 케파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있는 전력을 갖다가 팔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을 누리겠다라고 저는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드리면 테슬라가 사실 한 2, 3년 전에 호주에 풍력단지가 건설될 때 이때 ESS를 납품했어요. 그래서 이 ESS 안에 있는 전력을 갖다가 거래를 하겠다라는 비즈니스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ESS가 결국에는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풍력단지에서 전력이 언제 많이 생산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요. 그리고 호주라는 전력시장에서는 전력 수요가 언제 많아가지고 전력가격이 어떻게 변하지? 를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전력가격이 쌀 때 ESS에 최대한 저장을 해놓고 전력가격이 비쌀 때 ESS 안에 있는 전력을 파는 거예요. 하는 걸로. 이게 그냥 데이트레이딩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트레이딩처럼 시세 차익을 넘겨 놓은 건데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갈수록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전력 생산에 대한 수급이 불균형이 좀 생깁니다. 수급이 좀 깨지게 돼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낮시간에 전력을 지정적으로 생산하거든요. 그럼 수요는 한정적인데 공급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과잉 공급이 되는 거고 그럼 전력가격은 급격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일어나고요. 그런데 이게 재생에너지 비중이 올라가는 반면에 글로벌 ESS나 이런 시장 수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만한 투자처들의 투자를 많이 안 해놨어요. 그래서 전력시장은 계속해서 좀 가격 변동평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런 걸 안정화시키기 위한 ESS 투자가 지금 급격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강점을 바탕으로 전력 시세 차익을 더 많이 먹겠다라는 회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호주의 단적인 예예요. 호주 같은 경우가 재생에너지 캐파가 많은 반면에 요새 이상기후도 많아지다 보니까 전력가격이 굉장히 변동평이 큽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차트 보시면 이 검은색 선이 전력가격인데 이렇게 봐서는 사실 얼마만큼 변했는지 좀 안 하다 싶을 것 같아요. 최소 가격 대비 최대 가격이 100배가 뛰었습니다. 100배요? 네. 그래서 만 원의 전력 저장해놨으면 전력 비쌀 때 잘만 팔았으면 이게 100만 원이 된 거죠. 그래서 단적인 예로 기사에서 추정을 한 건데 한 1000불의 충전 비용을 가지고 100만 불의 수익을 받다 그렇게 추정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테슬라가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전력가격이 변동했었을 때 ESS 안에 있는 전력을 갖다 판매하면서 수익을 볼 것이고 그런데 테슬라는 비단 ESS 안에 있는 전력을 갖다가 활용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 세계에 깔려있는 전기차 안에 있는 전력을 갖다가 판매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단순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빌리티로 볼 게 아니라 움직이는 ESS로 저는 좀 보고 있는 거고 각 주택에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 ESS를 까는데 그게 한 10kW에서 13kW 용량이에요. 그런데 지금 전기차 안에 70kW가 들어가 있죠. 배터리가. 그러니까 전기차 하나만 가지고도 각 가정에 깔리는 게 7배가 깔려있는 거고 그 수많은 배터리가 이제 충전기에 연결돼서 전기를 판매하기 시작했었을 때 이 시세 차익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에너지 사업부의 매출은 급증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보고 있고 그런데 ESS의 투자가 올해부터 늘어나는 것도 맞지만 제가 이 테슬라 얘기를 굳이 지금 드리는 이유는 폭스바겐이 작년에 전기차 세미나를 하면서 올해부터 이 폭스바겐 판매된 차량 안에 있는 전력을 갖다가 전력망에 팔겠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시점이 정확히 될지는 모르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폭스바겐이 만약에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출시를 한다라고 보면 개인적으로 테슬라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럴 거라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1위 사업자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서 이쪽에 대한 밸류가 갑자기 이제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고 정확한 이 시장에 대한 수익 추정도 해놓긴 했어요. 최근에 인덱스를 내면서 그런데 러프하게 좀 계산을 했었을 때 2030년에 테슬라가 이 전력거래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한 2조가량이 될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이거를 피하 30배만 때려도 사실은 한 200조가 기업 가치에 더 붙어요. 그러면 지금 주가 대비 한 20, 30%의 업사이드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테슬라 밸류이션에 반영이 되면 전기차 시장에 대한 모멘텀은 저는 좀 더 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봤을 땐 보고 있고 이런 게 ESS 안에 있는 전력거래를 시작으로 전기차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림을 올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스타트는 재생했는지 마지막에 테슬라의 비밀경리가 나왔어요. 제가 이해한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으로 시작했어요. 풍력도 얘기를 했고 VPP 설명해서 저장에너지가 됐고 저장에너지가 테슬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태양광의 어떤 발전에 맞춰서 테슬라가 이제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건데 지금 태양광에서 ESS를 넘어갔다 테슬라로 갔던 이유는 테슬라가 하나의 에너지 시장만 봤었을 때는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에너지 시장이 제조단이 아니라 하나의 주택을 생각을 해보시면 미국의 주택은 이제 주택은 독립적인 에너지 소비와 공급 주체가 됐고요. 주택 위에다 태양광 모듈을 깔 거고 그리고 옆에다가는 ESS를 깔아서 그 전력을 저장을 해놓고 전기차를 통해서 되게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그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해놨죠. 그런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데 지금의 내연기관차들이 전기차를 출시를 했었을 때 과연 테슬라처럼 전력 생산과 전력 저장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을 할까요? 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투자를 해놓고 있는 걸 봤을 때 그게 되게 미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각 주택에 딸려있는 태양광 설치 업자들에게 손을 벌릴 거고 그 주택에 지금 태양광 업자들이 ESS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를 제외한 다양한 전기차 회사들은 이 태양광 회사들하고 손을 잡으면서 전력 거래 시장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거를 지금 빨리 ESS를 많이 깔아 놓은 업체들이 이 커지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지금 ESS를 많이 깔고 있고 여기서의 포텐셜이 터질 거를 지금 굉장히 잠재력을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주목을 안 하면 사실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폭스바겐이 스타트를 끊을 거고 테슬라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되게 저는 재미있는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올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서 태양광 제조업체들이 갑자기 소프트웨어적인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을 좀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태양광 기업들이 기존의 비신리에서도 리즈너블한 밸류가 와 있는데 여기에 ESS가 하나의 성장 모델로 붙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장 모델로 기업들이 많이 이미 붙여놨고 거기에 대한 전략을 많이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밸류로를 평가받을 때는 가계 자체로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군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 예시로 들면 어떤 것들이 ESS도 같이 잘하고 있나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거에 오른쪽 기업이 스템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상업용 ESS를 많이 까는 회사고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4분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제가 최근에 인데스에서 세 가지 타픽을 꼽았는데 인페이지 에너지하고 스템하고 테슬라였거든요. 아 인페이지 에너지? 네. 그래서 지금 인페이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태양광 인버터 만드는 회사예요. 태양광 패널에 인버터라는 제품이 무조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전력을 아 교류로 바꾸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전력을 좀 바꿔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걸 만드는 회사고 그런 제품을 이 회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에 있는 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매출이 엄청 늘어요. 이 회사는 지금 유럽에 원래 포커스가 돼 있었는데 유럽을 비롯해서 호주 시장이 엄청나게 진출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유럽 시장이 좋죠. 초반에 서두에 그걸 많이 말씀드렸는데 유럽향 매출이 엄청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단기적으로는 유럽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도 받을 수가 있고 가운데 차트 보시는 것처럼 배터리 판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태양광 인버터를 만들면서 각 가정에다가 이미 영업망이 굉장히 갖춰져 있는데 거기다가 배터리까지 지금 많이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전력 솔루션을 맨 오른쪽 표 보시는 것처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텐셜이 터지기 위한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깔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기적으로는 유럽 수에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쪽에 대한 성장 모멘텀까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지금 오늘 사실 얘기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시간은 제한되는데 좋은 내용을 계속 전해주시니까 시간의 제한으로 제가 듣기만 했는데 3시간씩 해야 돼요. 다음에 제가 꼭 한번 다시 모셔서 궁금한 거 좀 많이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역시 박석중 팀장님이 괜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랑하시면 하네요. 진짜로. 그냥 위원님 나오셔도 되겠어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꼭 또 나와주세요. 너무 기다리십니다. 아까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때 함형규라고 제가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신한금융투자 함형도 책임연구원님이죠.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3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해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